이곳은 거제도 지세포 유람선 터미널 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정말 외롭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민목적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도선이 4시 45분에 있네요. 이 배를 타고 오늘 즐거운 낚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삼촌 입니다. 오늘은 멀리 장시간 달려와서 도착한 이곳은 동백보수로 유명한 지시민도 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기 낚시도 해보고 고등어 낚시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내 맘대로 낚싯대 6비트짜리 그리고 일은 2000번 원줄은 에스테리라인 0.3호 그리고 쇼꼬리드는 카본 뒤로 약 40cm 짓기를 하고 조금 무겁게 2g 지게드와 2인치와 녹색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차량 전에 한 두세 번 개스팅 했는데 일단 두 마리 잡아보니까 사이즈는 괜찮네요. 이제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호래기 화살 쪽만 다니다가 우리 간만에 이렇게 꼬리 달린 놈 잡으러 왔는데 한번 좀 많이 보고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집어든 캔기라야? 네. 생밋게 하면서 집어든 캐고 그러지. 다 잡을라. 원래 루어 할 때 집어든 캐고 생밋게는 집어든 캐서 하는 게 정석인데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그거 오늘도 또 서미낚시님하고 같이 동추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집어든 가져오지 말라고 자기는 몰래 집어든 가져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얼굴은 안 보여줄게요. 사실 올 4월 달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볼락 지진이 끝이 나고 종선배가 운항을 안 해가지고 조금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고등어 거무기가 끝난 오늘 이렇게 지진별로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는 정경이 그리고 조금 밤이게 보면 고등어 낚시 거리를 탈텐데요. 카메라 켜고 나니까 딱 깹질을 거쳐버렸네. 만조가 다 되어가는지 물도 죽은 것 같고 조금 전에는 2.5g 지게대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지게대로 2g으로 내렸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이제 어둠이 내리자마자 지금 모기가 막 바글발라 달라듭니다. 지금 와 목이 많다 많다 하더만은 오늘 밤이 걱정됩니다. 오늘 이 로드를 갖다가 지금 처음 사용해가지고 감이 조금 애매하네요. 계획했던 것과 달리 제가 실수로 이 로드를 밟아서 부르트리는 바람에 원래 원하던 형태는 아니고 2피스 로드로 제작이 되었는데 입질 감도는 좋은데 액션이 먹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입질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모기만 있어. 한 마리 못 잡으셨죠? 아 저는 두 장 끝발 거시기 이런 거 안 하려고 천천히 잡으려고 일단 저는 두 마리 잡았어요. 누구? 저는 두 마리 잡았어요. 처음에는 바닥에 물고 두 분 전에 표창에서 물고 카메라 켜고 없어. 카메라 켜고 없어. 국룰이에요. 국룰이에요. 안 되겠는데 웜을 조금 비싸게 천원짜리 웜을 써야 되겠다. 웜을 핑크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8인치 제가 전기기 낚시 할 때 항상 사용하는 제일 좋아하는 웜입니다. 갑자기 카메라 켜고 나서 부터 반응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요웜으로 교체를 했어요. 아 쉽지가 않네요. 잠깐만 5분간 휴식 카메라 켜자마자 전기기 한 마리 바로 나옵니다. 이게 국룰이라니 국룰 저는 20초 조금 넘어가는 놈이라서 그냥 살려줄게요. 이번에도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집어든 걸 켜겠습니다. 저도 몰래 들고 왔거든요. 아직 만두는 아닌데 물이 거의 선상 때문에 선상 그래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집어든 걸 안 켤까 했는데 오늘 키고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채팅을 몇 번 안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무기를 3g 찌게도로 교체했어요. 방금 전에 채비를 교체하는 사이에 집어든 쪽으로 풀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랬네요. 자 23년 첫 풀찌입니다. 사이즈는 2g 조금 넘어가는 놈입니다.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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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이야 일단 미끼로 써 있어. 한 마리 문희삼촌이 주는 신상 깔치 천 2g 전기기 아따 정기기 를 한번 살짝 속을 긁어주고 풀찌으로 두 번 속을 긁어주고 조류가 갑자기 너무 조류가 광이 가는 바람에 이제 교체하는 사이에 풀찌들이 내려 들어와서 풀찌체비를 교체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이 풀치 영상이었는데 순서를 바꿔서 풀치 영상부터 찍고 전기 영상 고등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져먹었다 아이고 라인 1 굵굴굵굴 쓸 때 잘못됐네 터져버렸어요 오늘 이게 이렇게 조조가 강할지 모르고 지게들 다 빼놓고 3g, 4g, 5g, 6g 7g, 9g 딱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13g 까지 필요하네요 체비하면 또 풀치 빠지겠다 우와 뭐 숭고 들어왔나 큰기 들어왔네 허허 이거 생각처럼 재밌지 않네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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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가다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니까 미끌림이 생겨버린 기라 70도 조류는 3초 조류네 3초 조류 3초만에 바뀌네 3초만에 바뀌어 오늘 손맛을 이거 이거 영 못 보는데 신상탈치 그래 못잡은 사람도 있던데 어허어 이거요 일하면 안되는데 그렇게라도 동거리 아프데 그래야지 실패가다는 거 지금 다 빠졌어요 9시가 정점입니다. 만조입니다. 만조. 3g 지게드, 샌드완, 고등어, 고등어, 시장 고등어 한번 잡아봐야겠네. 자신감이 정점점 없으십니다. 맛있게 밥 먹고 시작하고 있는데 집도 불빛에 보이는 보기가 별로 없어요. 수심은 1m에서 1m 50 정도만 집중만 보면 갑니다. 이게 누군가라도 잡아야 희망이 보이는데 텐션이 안 흘러가네. 한 마리 그렇습니다. 와 이게 에스테르라서요. 터졌다. 아 오늘 거울은 잡았는데 영상에는 없네 진짜 안잡아겠네. 왔다. 아니에요. 정경이다. 쪼깽다. 정경이 한 수였습니다. 힘드네. 오늘 낚시가 힘드네. 작든 크든 나는 일단 잡았어. 대책이 없습니다. 자, 크리를 일단 끼우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고기가 안나오네. 일단 서민 낚시는 앞쪽으로 한번 던져가지고 집어등 밑에서. 아 입질이 들어온다. 크리를 끼우니까 입질이 들어오는데 계속 크리를 끼워야 되네. 청개비를 한번 뽑아보봐요. 잡았어. 와 왔네. 내 집이 간다는데. 얘는 그 깔치 아닙니다. 호래기가? 아니에요. 볼락 같은 거. 볼락이네. 깨뽜락이네. 깨뽜락이네. 일단 한 마리. 칼치는? 칼치는 없어. 칼치 영상 없다고? 칼치 없어. 칼치 없어. 칼치 지나간다. 칼치 지나간다. 칼치 지나간다. 칼치 거리 갑니다. 칼치 어깨라 안 앞에. 네. 지금 불빛 속으로 갑니다. 한 마리 갑니다. 한 마리. 저 저 저 저 불 가운데. 변태 오머리 채비. 오징어인데? 큰 대. 와 내 태클 박스 한 개도 안 들고 왔데. 아기. 아기 하나만 들고 올걸. 와. 왔다. 아 기분 나쁘다 왔다 왔다 우와 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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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하다 오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우와 따로 온다 따로 온다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못들어올리겠다 안 올라온다 그저 깨내갖고 구멍이 왜 깼나 아 이런거 아니까 으 그기 줄꼬있다 줄꼬있다 바늘 바늘 꼬있다 아 그기 바늘 걸렸어요 바늘 걸렸어 바늘 걸렸어 거기다가 델채에다가 그대로 델채에 들으면 되요 델채에 들면 돼 오고 왔네 오 고등어 네 고등어 바늘이 걸렸어 아 진짜 미 어 이거 미는 있지? 네 일단 아 가만있어봐 그것도 있네 희한하게 체비 해놨네 그것도 잘라버렸어 야 양아치 체비 해놨네 저런 양아치 체비 해놨네 형이 체비 해놨 자 일단 카메라 캔고 한마리 잡았습니다 왔다 어렵다 오늘 고등어 그래 이 잡고 남기는 또 그 웜 따라와 항하나가 아 이거 따라? 예 두 마리가 지금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저쪽 카메라에도 한번 보여줄까 다시 한번 더 역시 역시 아 열받는다 아 이거 따문나볼까 아이고 열받는다 아 이거 그대로 내가 쓰면 되네 쓰셔도 돼요 열심히 해보이소 열심히 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됐다 야 따 오늘 그래도 쓰읍 고기는 고기는 안돼도 재미는 나네 왠지 모르겠는데 잡았어? 설마? 아 아쉽다 진짜 잡기를 바랬는데 그쪽에서 넣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던져야지 들어왔다 왔다 왔다 이것도 사이즈 괜찮다 우와 깔치 한 번씩 들어왔다 네 깔치입니다 깔치 자 고등어 사이즈 괜찮아요 시장 고등어는 안되고 마트 고등어는 되네 바닥에서 안되겠다 일단 고등어 고등어 소리 난다 와 갑자기 고등어 소왕이 됐다 또 빡다 그렇지 뭐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뭐 뭔데 또 우리는 잡지 고등어 아 정갱이 갑다 정갱이 갑다 에이 빠져버렸다 에이 빠져버렸다 에이 빠져버렸다 아 아이고 또 거짓말 했다 또 어째 봐라 와 정말 미쳐버리겠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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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너무 많이 좋아하나 왔다 우와 딱 봐봤다 이야 쟨다 쟨다 우와 우리는 고등어 잡지 고등어 많고를 해가야지 오 손맛 좋다 오 떳떳떳떳떳떳떳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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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막 들어보겠단다 이런거 아깝다 아깝다 기분 좋네 오 오늘 카메라에 갈 수 있겠다 잡았어 재수입니다 재수 던질께는 지절로 물어주네 어이씨 던지면 새우로는 따로 날라가고 이씨 서민낚시 고기인데 먹은거 좀 다르다 이거는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네 우와 크다 하살 좋지 어찌 크다 이 동네에 지는 친구는 낚시할 의종이 너무 타겟이 많다 보기에는 집중이 안되네 오징어만 어찌 많이 돌았다 왔다 하살 바글바글하다 와 사이트 엄청 좋네 네 내일 다시 올까 이종도 돌았으면 하살을 하살을 왔다 집 뒤로 왔는데 아이고 우와 우와 아 정말 진짜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놓쳐버렸네 우와 또 왔다 왔어요 정갱이 자자 누군가가 방해를 해도 잡아내야지 하하하 깨 정갱이 깨끗거린다 깨끗거려 일단 정갱이 한수 했습니다 이거는 살려줘야 되겠지요 살려줘야죠 오십에 가죽암아 배급됩니다 오늘은 서미낚시님 놀림 묶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심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썩 조항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그래도 시알 좋은 청경이 연속적으로 잡아내고 불치에 이어서 구동까지 썩 좋지는 않지만은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고기들이 안보이고 한두 번씩 철수하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안좋아졌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낚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또 정갱이 낚시를 하다보니까 바로 턱하는 입질로 함께 라인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풀치채비를 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보니까 여기 가살초 고정은 제업 사이즈가 괜찮고 개체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13마리 씩 계속적으로 변화하니는데 오늘은 애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사살을 못 노리고 계속 고등어 정갱 풀치 그렇게 돌아가면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서 왔다갔다 하니 아...사람이 이게 좀 그렇네요 애기 하나만 챙겨왔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운 오늘 비심도 낚시가 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너무 조각 안좋아서 그 몸이 지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통출하신 세미나씨님이 맛있는 저녁 식사와 간식을 싸와서 먹고 놀다가 그냥 가는 낚시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그래도 마지막 아침 피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이왕벨이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기향 그리고 모기 깊이자 챙겨오셔야 됩니다 모기가 굉장히 많아야죠 그리고 앞쪽에는 바닥을 찌르면 손뱅이 조그만한 것들이 13에서 16짜리 손뱅이들이 일탈피로 나옵니다 손뱅이는 갈치 들어왔네 저 집으로 가잖아요 저 그림자 직접 가잖아요 검은색깔 딱 검은색깔 끝나는 자리 검은색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지심도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철수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낚시를 하고 할 여력이 안 되네요 배터리도 다 돼가지고 12%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조 배터리는 가져왔는데 잭이 맞지 않아서 충전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쉬다가 조금 쉬다가 뭐 다양한 의종 욕심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출조를 했었는데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대체로 오늘 다른 분들도 다 조각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낚시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망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아무튼 즐겁게 놀다가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맘 같아서는 다시 한 번 더 출주를 하고 싶은데 오늘 또 돌아가서 업무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일 보고 잘하면 밤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